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업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업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 성업이 만일 합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얽어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업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 성업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처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니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업을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업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 나의와 오직 내 하나님 요하께서 니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요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애써주고 그 성업을 젖혀 청명하려 할 때도 도끼를 돌려 그 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울까 같이 봅니다 다마 가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업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대 이 길 따라서 살기는 온 세기에 전하세 왕백성이 나갈 길 용감치와 노동진과 하나 및 부활하소기 주 예수의 나라인 땅에 온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를 받은 그리 제 맘들이 말아 길 맞이도 참지 왕백성이 나갈 길 왕백성이 나갈 길 용감치와 노동진과 하나 및 부활하소기 주 예수의 나라인 땅에 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인 땅에 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인 땅에 bir indo da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인 lint 주 예수의 나라 때문에 일 Bengal해 국제 전하에 일 Tabai 구역해 줄 어op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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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본 10장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본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본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전짐적으로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먼저입니다. 살리고 치유하는 평화의 전쟁을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또 먼저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lo primero que tenemos que hacer es conocer el evangelio y hacer conocer el evangelio a otros.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먹고 살기가 좋아도 땅이 좋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verdadero problema es que no se ha resuelto el problema verdadero.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el hombre fue creado imagen de Dios. 하나님께서 모든 만문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뛰어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문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탈란트를 그 안에서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시는 일에 그 일들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을 아담하와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아담이 붙이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유에는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한 것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뜬암으로 말며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 속에 속한 인간은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고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발전시킬수록 세상은 더 어둡게 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금 제대로 아는 성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입당할 때 구청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축하 인사를 하면서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 교회 때문에 이 대구가 웃음이 회복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 아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되는 축복이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면 오히려 그 성도가 힘들기 때문에 현장은 더럽게 만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사실에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자신을 알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신 크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완전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실체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이것을 모르니까 전도와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창세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강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나타난 노예 근성 그 다음에 애급의 근성들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받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체질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내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내게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진정한 축복과 응답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배려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salvamos salgamos de eso y tengamos la bendición Dios nos dio su palabra su bendición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헤븐이 파워라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힘을 얻게 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결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도받고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보금을 알아야 되고요. 보금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치유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였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에베소 전체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전도자 바울의 기도인데요. 먼저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나오는 게 첫 번째 기도 가 나오고요. 에베소 capítulo 1 17 19 la oración 두 번째 에베소 3장 16 19 19 también la oración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에베소 6 10 2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베소 1장 17 젤부터 보면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지라는 거예요. 복음 받는 것이 뭔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부르시면 소망을 깨닫게 되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트가 굳어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능력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능력있는 신앙인이어야 합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뭐하느냐 언제까지 그 힘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까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와 과거 속에 붙잡혀서 오늘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날마다 우리가 세임을 얻으면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지 말라 해도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내 신앙생활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이 한 시대에 살려내는 귀한 정인들 되기를 취해를 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실제적인 만물과 교회를 지금도 통치해 나가고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세계보금의 컨트롤타워로 지금도 하나님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은약의 성취 장세계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어셨습니다. 그게 2, 3, 7 나라 5,000 종족을 살리는 시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게 되십시오. 이 언약의 여정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렘런트들이라면 그 렘런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책임지시게 되십시오. 노아 시대는 방주가 그 시대의 언약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그 언약의 흐름대로 진행이 되어나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의 흐름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것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상 만민이 살 길 그 오륜 길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은약의 흐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 3, 7 시대 5천 종족을 살리는 흐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들에 더욱더 불을 지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학업이 2, 3, 7 가 맞아야 되고요 여러분 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2, 3, 7 가 맞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는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멸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약이 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 3, 7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을 놓고 지금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산업에 축복하실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많은 증거를 주셨 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결산에 대한 보고들 여러분 받으셨 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사실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성교에 대한 부분들 예산보다도 더 넘치도록 결산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흐름인 2, 3, 7 시대 5천 종족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감당할 수 있는 경제 문도 여실 것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이 은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인도를 우리는 받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은 진멸하고 어떤 성은 살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하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유를 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백전 백패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또 내 입장 가지고 살아가고요. 내 주장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역사를 놓고 인도를 못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된 계획은 지극히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 지극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내용들이 나와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불레새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 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 이까 이야기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el rey 사울 hizo algo mal. 사무엘 1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아는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중요한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상황들은 물을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상황들은 la situación era urgente ciertamente.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제사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그런데 사울 se olvidó de esto. Dios holocausto y fue al campo de la guerra. 그리고 Samuel que Dios utilizó para hablar su palabra. ciertamente el obedecer es mejor que los sacrificios. 24 horas 지금 또 우리를 인도 하고 계세요. 그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미국 에 산 때 히터를 짓던 내용들이 있었죠. 신문사 기자가 신문사 직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더 어두운 가운데 몰고 갈 것이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들 실기 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인 sus pasos.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 은 성공 됩니다. 영직 싸움에 성공 하는 비밀 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 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께서 갈급한 사람 사명자 충성된 제자들을 현장에서 준비시켜놓고 붙이시게 되어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하나님 작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가면 정확하게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있습니다. 바울이 Atenas 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Atenas 전도 사역을 자기 나름대로 실패한 사역에 있다고 평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Atenas 도시 자체가 가장 빠른 지식들이 왕래하는 도시 였어요. 그래서 지식인 이였던 바울이 자기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복음과 함께 이야기를 준다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거기에 내려졌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1. 2. 에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아덴 사역을 놓고 자기가 말씀한 겁니다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말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이면 되는데 그게 다른 것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시킨 신고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안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갈 때 귀중한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하면 됩니다 그게 가감할 이유가 없어요 주신 말씀 붙자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게 준비된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힘을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시간표 속에서 그냥 내게 있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정말로 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므로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그름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되지 않고도 모임이 잘 모여질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와요 비록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면 되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정가는 현장에 별로 사람들이 안 모인다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하면 전부 다 하나하나 열매로 맺혀지게 되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보금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보금을 받으면 살고요 보금을 받지 않아야 하면 결국은 심판 그것 때문에 심판당하게 되죠 이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보금이 능력이고요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보금이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될 때 성경을 보면 가난한 땅의 평안을 선포하지 말라 다 죽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죄악이 간령하고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악이 간령하고 희망이 없습니까 왜 죄악이 간령하고 희망이 없습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다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정말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들 70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금 허장이 보금이 증거되지 않음으로 말면 사각지대가 되어졌고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리고요 그게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현장에서 오셨습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결국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70 현장을 담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현장이 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우리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겁니다 허감 문화가 간령하게 되면 결국은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는 일이 또 보금을 전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러분 현장 속에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후대를 살리는 현장이 될 것이고요 제약이 간령하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사정 5장 42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사는 그 자체가 응답이오 축복입니다 사정 5장 42절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제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기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영적사함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시킨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적사함을 쌓으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최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